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어디서 냄새 안 나시나요? 방귀만 녹음하시면 오늘부터 부자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영화감독 라이레즈 말리스는 왓챕이라는 카카오톡 같은 프로그램에서 1년 동안 친구들과 방귀소리를 녹음했는데요 녹음한 방귀소리를 가지고서 NFT 기술을 적용해서 경매에 내놓았는데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 방귀소리가 마스터 컬렉션이라는 이름으로 경매에 올라왔는데 무려 0.24 이더리움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방귀소리를 사다니 0.24 이더리움에 하나로 대략 50만원 정도 가치에 팔린 건데요 이 판매자인 라이네즈 말리스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순전히 가치를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만 예술품을 거래하는 방식은 이미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 NFT는 예술의 거래적 성격을 나타내는 디지털 방식을 입힌 거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48만원 예술품의 가격 치고는 저렴한 편인데 엄청나게 비싼 가격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저도 이 가격에 48만원에 방귀소리를 살 수 있을까 하는 과연 의문이 듭니다 뉴욕 타임스케어의 전광판에서 광고비가 한 얼마 정도인지 혹시 궁금한 적 있으세요? 여러분 듣고 기절하지 마세요 단 1회 15분을 광고하는데 1,300만원에서 2,200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정말 비싼 시세를 자랑하는데요 1분당 거의 100만원의 돈이 필요한 거예요 이 비싼 전광판에 최근 NFT 광고들이 가득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한 해프닝일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해프닝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동안 암호화폐 시장은 음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상화폐와 NFT가 양지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양성화되어간다는 증거로 보셔도 된다는 겁니다 이 광고들은 암호화폐와 NFT의 힘을 과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막대한 비용을 들여 광고를 할 정도로 자금력이 있고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과시의 장이 된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 뉴욕 그리고 타임스케어의 광고를 올림으로써 우리는 성공했어 우리와 함께 하자 이런 성공의 홍보의 기회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NFT를 소장하고 있는 홀더들 NFT를 구매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NFT 광고들이 이 타임스케어의 비싼 전광팡에 올라오므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NFT가 더욱 본인을 부자로 만들어 줄 거라는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는 홍보의 일종이라고 봅니다 별거 아닌 게 아니고 초초초초초 대박이고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2022년 NFT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신다면 부자가 되실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NFT는 뭘까요? NFT는 그냥 블록체인 기술 중 하나예요 대체불가능 토큰이라고 하는데 영어는 Non-Fungible 토큰이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N이 빠진 NFT 그냥 Fungible 토큰이고요 희소성을 갖는 디지털 자산을 대표하는 토큰을 말하는데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자산의 별도의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하고 상호 교환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는요 제가 1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A라는 사람이 1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교환이 가능해요 상호 교환이 가능한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서 천원짜리, 오천원짜리, 만원짜리, 오만원짜리 다 일련번호가 써있잖아요 근데 가치가 똑같기 때문에 교환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NFT는 조금 달라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와는 달리 상호 교환이 불가능해요 상호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디지털 영역에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전세계약서가 있어요 제 집이 있고 친구 집도 있는데 전세계약서라는 건 똑같지만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환을 할 수는 없죠 쉽게 말씀드려서 내 거다 식의 소유권 증명을 할 수 있다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디지털 세상에서 개인의 자산이 너무 쉽게 복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내가 찍은 희귀 사진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NFT화 한다면 복제가 불가능한 고유한 인식값을 가진 NFT 자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단 한 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 내가 찍은 희귀 사진을 이용하고 싶다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겠죠 이 희소성과 유일성 이것이 NFT입니다 무엇이든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세상에서 내가 나임을 입증해야 하듯이 네이버에 로그인을 한다던가 인증번호를 받아서 인증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죠 가상의 자산들에게도 고유성을 부여하고 상호교환 즉 복제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NFT 설명을 드렸는데 과연 어디서 사야 할까요? NFT를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는 여러 곳이 있는데요 가장 대중적인 거래소는 오픈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반기소리도 오픈시에서 거래가 이뤄졌었고요 오픈시 사이트에서는 각 NFT 가격부터 순위 확인 최근 등락률 확인 쉬운 인터페이스로 거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잘 꾸며져 있습니다 구매를 하고 싶으시면 첫 번째 이더리움 두 번째 폴리곤 세 번째 클레이튼 이 코인들이 필요한데요 해당하는 코인을 구매를 하신 후에 개인지갑으로 옮기셔야 돼요 개인지갑으로 이동을 시키고 나서 오픈시 사이트에서 오픈시 사이트에서 지갑으로 로그인을 하셔서 그 돈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픈시 사이트에서는 2022년 1월 1일 새해 첫날부터 10일까지 대략 NFT 거래량이 21억 정도에 달했다고 해요 역대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작년 8월 35억 달러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인 텔레그래프에서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1월 거래량이 6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60억 달러는 하나로 7조 1,400억 정도가 되는 규모입니다 한 달 동안 7조 1,400억이 거래되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이미 마켓이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엄청나게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래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인기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가장 핫한 펜타베어 NFT가 거래량이 굉장히 급증했는데요 아실지 모르겠어요 쿵푸덩크 말할 수 없는 비밀의 영화의 남자 주인공으로 잘 알려져 있는 중화권 톱스타 주걸륜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2022년 몇 달간 프로필 사진을 바꾸고 메타버스를 느껴보겠다 라는 글을 포스팅한 후에 자신의 프로필을 펜타베어 NFT 시리즈 중 하나로 바꿨어요 포스팅을 한 직후 펜타베어 NFT 시리즈 총 1만 개가 40분 만에 매진이 됐고요 총 6200만 위안 대략 하나로 116억 정도 됩니다 이 정도의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주걸류는 수많은 팬들과 1만 개의 NFT 이는 명백한 초가수요였고요 사람들이 몰려든 데다가 입소문까지 나면서 1월 8일 최대 거래량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유명한 가수 좋아하시는 가수분들 콘서트 티켓 예매하시려고 하면은 10시에 예매 시작한다고 하면은 9시 59분부터 새로 고친 광클 엄청나게 하시죠 그렇게 힘든 것처럼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것처럼 주걸류는 포스팅했다는 그 하나 가지고 총 1만 개의 NFT 카드가 매진이 되고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이 중에서 가장 고가에 거래된 펜타베어 2938번 NFT는 38 이더리움에 지난 10일 거래가 되었어요 최초 발행 가격은 약 0.2 이더리움 이었고요 하나로는 74만 원 정도에 최초 발행이 됐고 팔린 가격은 1억 4천만 원에 팔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략 180배 투자 수익률 보다 훨씬 화끈하지 않나요?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이고 2022년에는 이때까지는 보지 못했던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NFT는 접근이 아주 쉬워요 이미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예술작품 시장은 이름 있는 자들만 그들만의 리그거든요 근데 NFT는요 저 곽프로도 시청을 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원하시면 NFT를 올리고 판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접근이 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뉴스에 재미있는 기사가 나왔어요 인도네시아 소년의 이야기가 올라왔는데요 이 소년이 2017년도에 타임랩스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셀카를 매일매일 찍어서 천장 정도를 아무 생각 없이 NFT 플랫폼에 장당 3달러에 올려놨어요 업로드를 했는데 한 유명 요리사가 이 학생의 NFT를 구매를 한 후에 본인의 SNS에 업로드를 한 직후에 폭발적으로 구매가 이뤄졌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소년이 벌어들인 하나는 14억 정도라고 해요 가장 비싸게 팔린 거는 396만원 정도에 팔렸다고 하니 엄청나지 않나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든지 만들 수 있고 누구든지 판매할 수가 있다고 제가 제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컴퓨터에 스캔을 샥 해서 NFT 거래소에 이걸 올려요 그러면 스캔된 작품에 코드값이 부여가 되거든요 코드값을 부여를 하고 그 코드값을 블록체인에 기록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작품의 소유권이 이동될 때마다 A한테 B한테 C한테 이동이 되겠죠 블록체인에 이 소유권이 어디로 갔는지 기록이 남고요 얼마에 팔렸는지도 기록이 남아요 모두가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로열티를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보통 미술 작품은 어때요? 제가 뭐 가지고 있다가 A라는 사람한테 100만원에 팔았어요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B라는 사람한테 100만원에 200만원에 팔면 저한테는 이득이 있는게 없잖아요 근데 이 NFT는 좀 달라요 NFT는 거래소에 올릴 때 로열티라는 것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거래소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2.5%에서 10% 정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제가 이 그림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림을 만들어서 로열티를 정하고 A라는 사람한테 100만원에 팔았으면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다시 관심이 없어지거나 하면 팔 수 있잖아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팔 때 창작자한테 설정을 한 로열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한번 들어오는게 아니고 영구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굉장히 큰 장점이죠 창작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 로열티를 지급한다 뭐 이 정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굉장한 매력이지 않습니까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해야겠죠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들이 NFT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더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화폐는요 금 은 돈 기존 미술 예술 작품들 눈에 보이는 시장이 주류였죠 NFT 마켓은요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화폐 시장의 주류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 양지로 이렇게 싹 올라오고 있어요 국내 최대 기업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에도 자사 TV 플랫폼에 NFT를 사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누가 비트코인으로 얼마 벌었대요 와 진짜 누가 비트코인으로 얼마 벌었다고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올해는요 누가 NFT로 얼마 벌었대 이런 소리가 분명 나오실 거고 지금 진입을 하신다면 이런 소리를 누군가 들으시는 입장이 되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오픈시라는 거래소에서 NFT를 저번주에 구매를 했어요 한 일주일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50% 이상 상승을 해서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팔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고요 여러가지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2022년 한 해는 NFT 마켓이 역대 최고 성장을 할 거고 근거 있는 투자는 높은 수익을 안겨 드릴 거예요 중요한 건 모든 NFT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코인 중에서는 스캔 코인도 있거든요 근데 NFT도 동일하게 스캠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산다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아니세요 신뢰성 높은 분석이 있어야지만 좋은 상품을 찾으실 수가 있고 좋은 작품의 구매는 높은 수익률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2022년 큰 수익을 안겨줄 NFT NFT 포트폴리오가 궁금하시면 영상 하단에 링크로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세요 저희가 그러면 NFT 마켓을 이용하는 방법부터 정말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NFT 포트폴리오까지 모두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크리프토 스토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NFT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